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. 제가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. 사랑받는 시장이 되겠습니다. 10년을 계속되는 것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위한 교통 그리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명품 도시를 우리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. 여러분 쾌적한 주거홀 감사합니다.